3강까지 오신 여러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번 3강에서는 독후감은 절대 쓰지 마라. 프로를 위한 인풋과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웹소설은 뭐라고 했었죠? 네, 웹소설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통해서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고 기대감을 통해서 이야기를 기다리게 만들며 사이다를 통해서 쾌감을 얻고 숭숭장구를 통해서 대리인 반쪽을 만들게 하는 구조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다양한 장르들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물론 이것만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뭘 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운 건 김치찌개라는 게 뭔지 알게 된 것 뿐이고 정작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은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어떤 게 맛있는 건지 쥐준땀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골들을 모아서 개박식당을 내야 되는 식당 주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집에서 자급자족할 김치찌개를 끓이는 거면 사실 어떻게 끓여도 되잖아요. 내 입맛에만 맞으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김치찌개 식당을 차려야 한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장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죠? 네, 바로 상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땡땡땡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우리 시청자들은 상권 조사도 하지 않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음식을 판다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이 뭔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느냐고 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설이라는 음식을 팔아야 해요. 그러면 손님이 어떤 음식과 맛을 선호하는지 조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이 시장 조사의 과정 인풋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풋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풋을 튜닝이라고 많이 말해요. 악기도 튜닝을 하지 않으면 음이 틀어지듯이 작가들도 끊임없이 인풋을 하면서 튜닝하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음 그러니까 독자가 좋아하는 글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튜닝의 과정이 여러분들께도 필요합니다. 기성 작가님들은 인풋을 튜닝 겸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걸 목표로 인풋을 하시지만 예비 작가님들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 작가님들 기준으로 첫 번째, 장치 파악하기 먼저 장치 파악하기라는 거는 B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글을 재미있게 만들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걸 일단 인풋을 하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잘 팔리고 있는 소설이 시중에 있는 그 어떤 교재보다 제일 좋은 교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팔아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 글이 왜 재밌지? 이 장르니 왜 재밌지? 왜 다음 편을 보고 싶게 하지?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따가 저와 함께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콘텐츠량 분배 파악하기라는 것은 내가 한 편의 대사나 사건을 얼마나 분배를 할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로 들면 잘나가는 소설을 하나 딱 펼쳐보세요. 그리고 한 편의 씬을 몇 개로 나누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단 씬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별 보이시죠? 이렇게 별 표시로 나누는데 보통은 한 편의 한 개 많게는 두 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한 개가 있으면 한 편의 2 에피소드 구성 두 개가 있으면 3 에피소드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렇게 씬을 하나도 나누지 않고 한 편의 톰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의 독백이 나오는 전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주인공의 독백 5천 자만으로 독자들에게 재미와 서사와 설명과 흡입력을 주고 심지어 다음 편의 절제까지 시켜야 되는 하그 모드를 켜신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상급의 가수가 마치 가창력으로 무대를 씹어먹는 것과 동일한 완전 최상급 고수의 기술인 겁니다. 안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랭킹 상위 소설 한 편을 딱 펼쳐보셔서 이 별 표시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되는 글을 주로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또 배경 묘사나 일상 묘사는 어느 정도나 집어넣는지 만약 설장이 나온다면 얼기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 편의 들어가는 진행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아 내 묘사가 좀 많구나 전투씬은 이 정도에서 끝내는구나 일상 대화의 빈도는 이 정도구나 현마다 사건의 진행 속도는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익히게 되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필력은 참조만 해라 라는 말은 필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흔히 필사를 하고 싶다 문장력이 좋아지고 싶다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필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문장력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예로 우리는 구글 버젓기로 돌린 글도 재미만 있으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문장력은 어차피 쓸수록 늘어요. 문장력은 작품 수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고 초보자가 차력쇼하는 명필의 기술을 봐봤자 어차피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생기면 아 이건 그냥 작가가 필력으로 성공한 글이다 하고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런 건 저도 뭔가 분석하려는 마음보다는 독자 마인드를 편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따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소설은 아 정말 더럽게 못 쓴 것 같은데 왜 인기가 많지? 이런 소설이 정말 초보자 분들께서 분석하기 좋은 글입니다. 왜냐하면 필력이 갖춰지지 않아도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글이 보물이고 노다지입니다. 감히 신받다를 외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고 개성 있는 문장력이라는 거는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특별한 그림체나 뛰어난 브로잉 실력 같은 거예요. 만화의 그림체가 좋으면 당연히 어드벤티지가 있긴 하지만 그림체가 별로라고 재미있는 만화를 그렇게 안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림체를 따지는 독자가 있듯이 문장력이나 필력을 까벌없게 따지는 독자님들이 있긴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초딩의 문장이 아니면 어디까지나 어드벤티지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독자에게 쉽게 읽혀야 하는 웹소설의 특성상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장력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초보다 분들께서 집중해서 봐야 하실 곳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정한 구간 뭐 예로 들면 전투신이라든가 내가 정말 참고하고 싶다 할 만한 그런 특별한 구간은 짧게 필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타자 말고 손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으로 직접 쓴 거를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타자로 필사하게 되면 그건 그냥 타자는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방금 조금 꼰대 같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필력은 사실 문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연출력, 문장력, 대사 모든 게 합쳐져서 복자를 흥미롭게 이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인 연출력은 제가 강의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의를 하면 안 되는 것 줄거리 요약, 독후감은 쓰지 마라. 강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줄거리 요약이나 독후감을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거죠? 하실 텐데 사실은 하셔도 됩니다. 살짝 어그로성이었고 근데 우리는 프로잖아요. 단순한 독후감은 사실 약간 독자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초정밀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등학교에서 하실 텐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등학교에 대해 얘기한지 그런데 우리의 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